대체 가능한 약, 대체 가능한 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만 20조씩 팔리는 슈미라바이오시밀러, 고농노, 유플라이마가 인터체인저블로 미국시장에, 북미시장에 진출한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덤방석에 앉는다. 덤방석에 앉는다. 지금 우리가 인플렉트라, 램시마가 미국에서 선후의약품으로 보험사에서 등재가 되면서 10% 초반대에 있던 게 지금 27%, 30%까지 육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슈미라가 고농도로 출시를 하면서 임의교체 조제가 가능한, 대체 가능한 약으로 출발한다. 출시를 한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시기를 보세요. 시기를. 이 암제비타 저농도예요. 셀트리온 여기 있죠. 고농도입니다. 출시 예정은 7월 1일. 이게 지금 고농도가 있는 게 알보텍. 알보텍인데, 두 개야. 그죠? 여기에 대체 가능한 약으로 조정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20조 시장에 얼마나 차질을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점유율, 매출액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조 시장입니다. 20조. 미국 시장 하나예요. 천조국 하나. 20조. 이거 보고, 엑시트 하시죠. 여러분. 이거 보고, 이게 저는 여러분들, 포카치일 줄 아십니까? 포카? 히든입니다. 히든. 지금 우리가 노페어야. 바닥에는 노페어인데, 에이스가 바닥에 하나 깔려있고, 에이스가 내가 두 장을 들고 있는 거야. 남들은 지금 제가 그냥 말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마지막 히든을 조이고 있는데, 에이스 프라우스가 될지, 포카가 될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거 보고, 우리 한번 가죠. 그죠? 마지막 펭입니다. 저는 이거 보고 나갈 것 같아요. 이거 보고 나갈 거야.